이 시간은 욕기 25장과 26장을 보고자 합니다 욕기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연설 욕기 제일 앞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인데요 욕의 소식을 전해 듣고 욕의 세 친구들이 욕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욕의 참혹한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욕을 바라보면서 울고 그리고 욕을 향해 차마 아무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욕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친구들인데 7일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을 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욕을 정죄하고 욕을 책망하고 욕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바스가 그리고 엘리바스가 끝나고 나면 빌다시 빌다시 끝나고 나면 소발이 이렇게 차례대로 욕을 정죄하고 욕을 책망하고 험한 말로 욕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된 그 욕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면 욕기 1장과 2장은 욕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욕기 1장과 2장이 욕의 고난 그리고 욕기 3장은 욕의 한탄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욕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욕기 4장부터 긴 장을 할애해서 욕기 4장부터 이 시간 본문을 포함하고 욕기 31장까지 새 친구들과 욕의 대화가 사실 그게 그거인 비슷한 그런 대화가 욕기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의 새 친구들 이름 제가 여러 번 여쭈었는데 새 친구들 이름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엘리바스가 욕을 정죄하고 욕을 책망하고 그러면 욕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엘리바스에 의해서 빌다시 욕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욕이 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발이 욕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욕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또 똑같이 욕을 공격하면 욕이 답변하고 다음은 빌다, 욕, 소발, 욕 세 번째로 돌아가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욕을 공격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욕기 2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이 답변하는 것이 23장과 24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빌다시 세 번째로 욕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어서 26장은 욕이 이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빌다시 세 번째 연설이라고 하는 이 25장을 얼핏 보시면 특징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특징인가 자 25장의 내용이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네 짧지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빌다시 더 이상 욕에게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뭐 이제까지 욕을 정죄하고 추궁했지만 더 이상 욕을 정죄하고 추궁할 말이 다 소진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욕입니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욕입니다 그런 욕을 줄곧 정죄해왔고 욕을 계속 몰아붙여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욕을 몰아세울 근거나 확신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을 보면 내용의 길이도 짧거니와 이 내용 그 자체도 이제 읽으면서 보시면 그저 원론적인 말 지극히 당연한 말로 끝맺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다 다음에 또 있죠 늘 마지막에 공격했던 소발 이 소발도 세 번째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소발의 세 번째 연설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더 이상 욕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욕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25장으로 끝이 납니다 25장의 빌다세 세 번째 연설로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그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욕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데 친구들이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는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책망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이 부대끼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니까 세 친구들의 공격이 잠잠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욕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욕은 친구들을 대할 때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친구들에게 험한 말로 공격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야 나는 너희들 지금 몰아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저 이 정도로 말을 했지 악독한 말로 친구들을 자기도 공격을 한다든지 자기가 받은 친구들로 받은 그 상처를 똑같이 갚아주려고 한다든지 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욕기를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욕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욕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욕이 옳다고 욕이 맞다고 하나님이 욕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욕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겪고 오해받는 이런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꼭 무슨 원수가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혹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 묵묵히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물론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아니라고 말해야 될 상황이면 아니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남의 말에 마음이 지나치게 상하고 지나치게 요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자기 할 일만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배의 경우 세 친구들이 정말 폭풍처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막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정신없게 했지만 때가 되니까 잠잠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요배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묵묵히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25장에서 사실 빌다시 요백의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25장인데 공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험에 대해서 여기 빌다시 말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원론적인 지극히 당연한 말로 자신의 연설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는 요비 빌다세 말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존귀한 분이신지 요비 고백하는 내용이 2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능이 헤아리랴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능이 헤아리랴 욕기 26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욕기 25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라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셨다고 여기 말합니까?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다 여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입니다 이 절대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이라고 여기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뜻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입을 열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저 입만 열고 멍하니 있게 만드는 그런 영광과 위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절로 막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만한 영광과 위험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말씀하기를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그렇게 크시고 주권과 위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 죄인된 우리로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서로서로가 화목하도록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절부터 하나님의 위험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천군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군 천사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천군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사실 하나님은 꼭 천사가 아니라도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잘 알죠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요나서의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그 짧은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바다에 잔잔했던 바다에 대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조종을 하십니다 리모컨으로 막 움직이듯이 큰 물고기를 조종해서 이성 없는 물고기를 조종해서 배 밑에까지 대기하게 하시고 요나가 떨어질 때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시고 그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요나 4장에 가면 박농쿨이 막 자라납니다 식물까지 주관하셔서 순식간에 박농쿨이 자라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벌레가 나옵니다 햇볕도 쨍쨍 내리쨍기도 했지만 그 벌레, 꿈틀거리는 그 벌레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다 씹어먹게 이 벌레까지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추시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내리시는 담비를 맞으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인생들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손길 아래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가운데는 욕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항변해도 너는 죄인이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욕을 여전히 공격이라면 공격이지만 공격의 날이 많이 무뎌졌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도 같다 자, 이것은 결코 비하가 아닙니다 인간 비하가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슴 받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특별히 구별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더기와 같습니다 실제 내가 구더기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저는 저 구더기와도 같이 심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 벌레와도 같이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례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자기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낮고 천한 자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내 자신은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요비 답변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욕기 26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자 뉘앙스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냉소적이고 반호적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빌닷의 말이 욕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역시 2절과 마찬가지로 빌닷이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치를 다 꿰뚫어보는 것처럼 욕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훈계했는데 그런 빌닷의 말들이 욕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이것을 욕이 이제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빌닷이 좀 수그러지고 무언가 빌닷도 깨달은 것이 있는지 더 이상 욕을 세차게 몰아치지 않으니까 이제 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욕의 친구들은 욕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해석을 바랐었습니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로 이런 일을 주시는 거다 이에 대해서 욕은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으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욕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나의 마음 온전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런 영역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양쪽의 감동을 다 받든지 뭐 그 정도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마귀의 감동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요비 이렇게 또한 반문을 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 밑은 바다 밑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다 밑에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밑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 깊은 곳 죽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죽은 자들도 지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에서 사는 고기들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 사실 요비 살던 시대는 아주 옛날 고대 시대인데 바다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 모르는데 그야말로 바다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생명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비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지옥까지도 보이지 않는 바다 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이 그런 곳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요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남은 구절들도 보시면 됩니다 자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7절을 보면 북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북쪽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마치 펼치는 것처럼 하늘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땅을 지구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요비 옛날 사람 고대 사람인데 이 지구가 껌껌한 우주라는 공간 안에 떠 있다는 거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 그 옛날 사람인데 구름이 수증기 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물이 얼마나 무거운데 저 상태 그대로 찢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자연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요비 경이로운 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이 뜨면 상당히 밝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빛이 별로 없을 때인데 보름달보다 아마 밤에 더 밝은 빛이 있었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산속에 헤지고 깜깜할 때 보름달만 뜨면 분간이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 길이 어딘지 이 보름달이 참 환하고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달을 저 환한 달을 하나님께서는 가리기도 하신다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서 보름달을 빛나지 않도록 가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꾸지지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여기서 하늘 기둥은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서 보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기둥이라고 높은 산을 표현한 것이죠 그가 꾸지지신 즉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고 막 뇌성 벼락을 내리시는 그 광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꾸지지신 즉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고 막 뇌성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산들이다 하늘 기둥 같은 산들이다 흔들린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압을 깨뜨리시며 바다의 풍랑일 때 얼마나 무섭고 그 광경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런 풍랑까지도 하나님은 고요하게 잔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로 라압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압은 기생 라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전에도 욥기 앞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기생 라압할 때 라압하고 여기 있는 라압하고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발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똑같이 라압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생 라압할 때 라압은 하할 때 크하고 하 중간 발음입니다 죄송하지만 꼭 가래침 뱉을 때 내는 그런 소리 있죠 하하는 그런 라압 이런 게 기생 라압할 때 발음이고요 여기 나오는 라압은 그냥 여기 있는 발음 그대로 라압이라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압은 기생 라압과는 전혀 다르다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악의 세력을 가리킨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깨뜨리신다 악을 잠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다 깨뜨려 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 표현들도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늘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참 우중충하고 흐리고 음침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하늘도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맑은 하늘이 되게 하신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말한 것이고요 후반절에는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뱀에 대해서 악의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두 번째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13절의 전반절에 하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볼 때 뱀처럼 치는 번개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이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번개 치는 것 우리나라 와서는 제가 잘 못 보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건물들이 별로 없어서 뻥뻥 뚫려 있으니까 저 텍사스에 살 때 번개 치는 거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번개 한 번 치는 저기 멀리까지 보이니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떨어지는 번개를 한 번에 여러 개씩만 떨어지는 것도 보고 번개가 그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봤더니 옆으로도 칩니다 이렇게 막 무슨 전기 전기 막 오는 것처럼 지식하면서 이렇게 뱀 꼬불거리면서 기어가는 모습처럼 여러 줄이 막 그냥 순식간에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이게 묘사한 게 아닌가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번개를 치시다가도 번개를 잠잠케 하시고 하늘을 맑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이 최종적으로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지극히 작은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다 이것을 요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 역사심에 대해서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요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높고도 크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까지 알 수 없는 영역에까지 재밀하게 손을 뻗치시고 이제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높고도 크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